안녕하세요 나울러스아이드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 지금 요리기 통계에 안잡히잖아요? 굉장히 슬픈 소식이 연이 왔는데 이번에 기쁜 소식 요리 지금 이거 못막는 빌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일단 룬 소개부터 갑시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착취, 철거, 사전준비 불굴의 의지, 승전보 강인함 룬파편 이렇게 드시구요 시작 아이템 도란검 그 다음에 선 톱날을 간 다음에 심파 올리고 피피칼라를 올리고 그냥 뭐 거들어 올리고 뭔지 알죠? 정석인데 시작 아이템 그 다음에 먼저 가는 아이템 이 두 개만 바꿨는데 나 최근에 요리 순결이 확 올랐어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못막던데? 원래 요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2021년 넘어오면서 아이템이 좀 바뀌면서 초반에도 많이 약해지고 그걸 좀 많이 보완해줘 그래서 초반에 킬이 많이 나와서 그 없어졌던 스노우볼링 능력이 생겼어 선 톱날 심파 요리 이거 진짜 지금 못막습니다 못막는 이유? 인게임에서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이게 엄벗은 야모로도 아니 라인전 이렇게 쉬운데 내가 왜 져야 되냐 이 게임을 와 이씨 콩나물 아 콩나물이래 불알 육불알이래 인조인간 새끼 나이스 이게 없어 간류가 뚜빼기 세가리 그렇지 이게 혹시 신께서 주신 유튜브왕인가?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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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해 있다가 일단은 저 친구만 때려줘요 자 이게 뭐야 왜 죽었어? 뭐하다 죽었어? 신께서 주신 기회에 놓치지 않아 이거 일단은 두부 오는 거 봤거든요 무조건 이깁니다 오른쪽 하면서 앞에 맞고 이거 죽겠니 이거 질 수가 없거든 게임이 아니 팀에 한 명만이라도 사람이 있으면 적밥줄을 이길 수 있겠는데 아 어렵다 막아봐 막아봐 제발 내가 할게 이 새끼야 못 먹냐? 해봐 적을 처치했습니다 무조건 하시면은 게임이 아주 쪼옷 될 수가 있어요 대포 먹을 때 조져봅시다 대포 못 먹게 했죠? 이런 식으로 몰아내야 된다고요 어차피 지금 대포 만약에 그거 대포를 먹었다 저 친구는 피 상태는 반피야 또 들어오게 일단 물약을 쓰게 했으니까 물약을 쓰게 했으니까 야 나이스 대박 아니냐 이거? 나이스 이거 판단 지렸다 진짜 판단 판단 트리플킬 와 이거 겁나 섹시한데? 어떡하지 구울이 있었기 때문에 구울 세 마리가 있어서 텔 타는 판단 와 이거 진짜 미친 판단인데 그렇다 그래 그래 그 그 그 그 그 나이스 아 돈 나고? 피오라겠다 아이씨 피오라 붙어 그렇지 나이스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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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티모차이 까비 도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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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도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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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